아우, 막 찍어요. 남부 부는 거. 자, 보죠. 박인학습 문제. 자, 1번에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자산 소유자는 손해를 보겠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은행도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니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겠죠. 자,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자, 정부 규제가 변해서 경기가 변했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정부 규제니까 이건 무작위적,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죠. 무작위적 경기 변동에 해당된다. 자, 4번에 보니까 중요한 건 얘예요. 지속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했다면 이걸 추세적 경기 변동 또는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 한다.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보니까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찾아야죠. 5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와 진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타성 기간, 멈출 수 없는 시간이 길어서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맞죠? 자,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뭐한다? 주역이니까 역행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일반 경기와 역행한다. 우리가 주역이라고 외웠고. 자, 얘 잘 봐야 돼요. 후퇴는 느리고 떨어지는 건 느리고 회복은 빠르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아니라 우경사 미대칭은 이렇게 됐으니까.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후퇴는 빠르고 회복은 느리다. 이렇게 나와야죠. 순서를 바꿔서 속여 많이 내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이걸 딱 그려보고 회복은 오래 걸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분명하가 아니라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3번에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상향 국면에서. 자, 상향 국면에서는 우리가 내려오는 후퇴 국면, 하향 국면에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매수자가 거래를 미룬다 그랬어요. 그럼 올라갈 때는 누가 중시되고? 매도자가 중시되고 얘가 거래를 뭐한다? 미루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 우리가 암기했으니까 땡큐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시간도 없는데 막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 풀 때도 답 나오면 자신 있게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자, 후퇴 국면에서는 내려오니까 매수자, 하수 중시니까 내려갈 때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얘가 거래를 미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경기가 안 좋아하니까 공실률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상향 국면에서 여기에서 가계 공부할 때 과거는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하안이 된다. 안정시장은 가격이 안정됐다는 거니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불황에 잘 견딘다는 거죠. 불황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회복일 때는 좋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면 건축허가량은 증가할 거고 공실률은 감소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반대 경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4번에 거미지비론의 모형에서 우리가 수탄이 크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무슨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첫 번째 A부동산시장 보니까 탄력성이 공급이 더 크네요. 수탄이 커야 수렴형인데 수탄이 작으니까 무슨형? 발산형. 이렇게 볼 거고. 자, B는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죠. 자, 기울기 크기 얘는 수요거 얘는 공급건데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얘는 2분의 3.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 얘는 1분의 2. 1분의 2. 얘가 큰 거네요. 맞죠? 공기가 크다라고 나왔네요. 자, 공급거의 기울기 크기가 크니까 얘는 무슨형이다? 수렴형이다. 그래서 발산수렴 2번이 답이 될 거고.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5번에 여가가정에 대해서 틀린 거. 자, 여가가정은 가구의 질적 변화도 있고 소득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죠? 자, 보수 비용이 보수의 가치상승부보다 크면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면 낡아지겠죠. 낡아지는 하향 여가가 발생한다. 자, 상향 여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에서 낡은 주택들이 재개발되어서 고가로 바뀌어지면서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난다. 맞죠? 자,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저소득층은 저가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이 저가주택이 많아져야 돼요. 낡은 주택이 많아져야 되니까 뭐가 활발히 일어난다? 하향 여가가 발생한다죠. 저가주택의 상향 여가가 아니라 고가주택의 하향 여가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향 여가가 발생해야 돼요. 자, 하향 여가로 발생하는 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불량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는 시장 실패의 산물과는 관련 없고 소득의 문제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6번에 주택시장과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주택시장 분석은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얘는 개별성 때문에 동질한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재고주택 나왔으니까 얘는 절양 개념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재고는 절양 개념이고 신규주택 공급이 유량 개념이다. 자,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니까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용도별이 아니라 소득별 분화현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시점이죠. 그럼 절양이다? 유량이다? 절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고. 자, 30만이 존재하고 5만이 공가다. 그럼 절양의 공급량. 쓰고 있는 공급량. 존재하는 공급량. 얘는 30만. 그럼 절양의 수요량은 5만이 비어있으니까 25만이다. 그러니까 절양의 공급량은 30만. 절양의 수요량은 25만.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맞는 거고. 수요는 정책상의 개념이 아니라 소요가 정책상의 개념이고. 경제학적 개념은 수요라고 나와야죠. 자, 7번 보죠. 자, 강성은 완전과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네요.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강성과 완전 두 개밖에 없다 그랬고. 자,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니까 반영된 정보를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연 얻을 수가 없다. 정상이웃만 얻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반영된 정보는 초과연 얻을 수 없다 그랬고. 강성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정상이웃만 얻을 수 있어요. 초과연 얻을 수 없고. 자, 투기가 발생하는 건 할당이 아니니까죠.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투기가 있다. 초과연이 존재한다. 이건 할당이 아니니까 라고 나와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나중에 답으로 많이 나올 질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투기나 초과연이 존재하는 건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지. 불안전 경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는데 기술적 분석, 뭘 분석하는 거? 과거를 분석하면 반영된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정상을 초과한 이윤을,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죠. 초과연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자, 8번 계산 문제 보죠. 두 개를 물어봤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얘는 차 안 땡이니까. 자, 금액 차이. 차 안 땡. 이렇게 됐으니까. 자, 금액 차이 얼마냐면 8억 8천이니까 880이라 보죠. 06개 없애고. 6억 6천이면 660이라고 보면 금액 차이는 220.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들어설 가능성이 40이니까 안 될 확률은 60%. 퍼센트 때면 0.6. 자,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R은 0.1. 그럼 1 플러스 R은 1.1에 몇 년? 1년.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120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06개 있으니까 1억 2천 이렇게 될 거고 자,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자, 미래. 1년 후에 1년 후에 토지 가격을 구해서 얘를 나누기 1.1에 1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1에 1승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중평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880에다가 0.4 안 될 때는 660에다가 0.6 얘를 나누기 1.1에 1승하면 680 이렇게 나온대요. 6억 8천만 원. 680 나왔대요. 계산 잘 해보시고 자, 가중평균한 걸 이렇게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가중평균에서 구하고 얘를 할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가중평균을 할인하는 거고 정부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차 안을 할인하는 거예요. 차 안, 땡 이렇게 두 개 잘 구분해서 정리하고 자, 9번의 지대이론에서 자, 고전학판은 토지를 생산요소로 구분했어요. 고전학판은 노동, 자본, 토지 토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구분하였으며, 맞죠? 지대를 잉여로 보았어요. 맞아요. 고전학판의 대표전 리카도는 차액이 남는 거 지대다. 잉여라고 봤어요. 자, 차액지대. 차액이 지대다. 그러면 비욕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맞아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잉여이자 지대인데 이 곡물의 가격은 비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남는 게 달라지는 거다. 그리고 수학책의 법칙이기 때문에 비욕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다. 덜 비욕한 토지로 가야 되니까 지대마다, 토지마다 차이가, 지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자, 티네는 위치지대죠.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요. 비욕도와 생산비가 똑같아도 뭐에 따라? 수송비에 따라 시대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송비가 커지면 남는 게 적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커지면 외곽의 지대는 낮아진다. 남는 게 적으니까. 자, 마르크스는 토지 생산 무관하게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독점지대예요. 절대지대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독점지대 아니라 절대지대 라고 나와야 돼요. 절, 마르. 절, 마르. 티네는 중심지의 위치에 따라 위치지대인데 위치에 따라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죠. 도심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농업이죠. 그래서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외곽을수록 조방적 농업이 나타난다. 이렇게 봤던 거고 10번의 지대이론에서 토지용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지불 용액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라고 하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알론소에 소, 입 이렇게 나와야죠. 알론소라고 나와야 되고 알론소에 입찰지대에 얘기한 거고 입찰지대의 곡선은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거죠. 입찰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포락선은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유산성기를 시키는 기계설비에서도 소득이 나타나는데 이걸 준지대라고 했대요. 이건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소득이죠. 장기적이라는 준지대라는 자체를 쓰지 못해요. 파레토를 보니까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이고 여기까지는 맞네요. 맞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 커지죠? 그럼 전용수입은 작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전용수입은 작아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희소할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수입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용수입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용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급액 최소한의 소득이다 최소한의 요구액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5번이 맞네요. 여기까지고 집에 가셔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알아듣겠네 어렵지 않겠네 하면 나중에 또 그 수준이니까 집에 가서 요약서 한번 쭉 정리하고 확인학습 문제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